1. 강철 깃발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이 무력화시켰군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 C 거점이 무력화시켰군 C 거점 이 자 MIC C 거점이 무력화시켰군 C 거점이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무게가 나타내들 것세. 격차가 훨씬 벌어졌네. 잘했어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금방 갈 수는 말이다. keywords 아시 ass siendo 일을 connotatch? 이미 아티스트 치료 7V까지 연어ouri는데 나 일어났다? EUWPI가 이 insaninnen의 문제가 이제 끝이 probably가 시작된namones 하는지 양쪽 위치에 당황했어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무력하시네. 적군이 A 거점으로 차지했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5분 남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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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휘청이 눈물, 멈추지 말게. 사냥이 끝났네. 3분 남았네.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. B 거점을 무력화시켜, C 거점을 함락시켜, 거점 얻은 지지를 차지해. 사냥이 조금 없을 것 같네. 비하이프가 생각보다 많이 많이 났다. 10분 남았네. 10분 남았네. 10분 남았네. 10분 남았네.